구독! 좋아요! 알림살 자칸님! 구독 부탁드립니다! 둘 둘 셋! 아 양 옆에서 아주 나를 괴롭히겠구만 양 옆에서 괴롭히겠어 알림살 좀 한 번 사자? 야 이거 내가 살펄게 여기 몸을 피해 진짜 내가 물을 살 거야 내가 옆에서 먹일 거야 진짜 그렇게 하지 마 하나 잘 먹으면 좋지 어차피 몸무게 다 꾸롱 나니까 안 먹기만 해요 진짜 나 진짜 너무 달려 진짜 달려 태균 인슴을 위하여 컨디션 괜찮아요 나 완전 좋아해 양식 내꺼 오늘 말리아 잘 부탁한다 한 조금 열 번 들었어 열 번 들었어? 인슴을 위하여 이게 너무 일자가 돼가지고 프롬 꺼져있습니다 프롬이 안 보이는데? 프롬 켜주세요 프롬 키작 프롬 아 저 정도 좀 외우고 와라 아하 인작 와야지 에휴 프로뮤 osir 하고 말이야 자 바로 가시죠 오늘의 앉아 원 Maps 고장난다 원 당사 고장 난다 원 лdr 앉아 고장 난다든지 그 정도는 다 외우고 와라 형님 저는 완벽합니다 지금 아하하하하하하 아! 자! 아 깜짝이야 형님! 형님 같이 해요! 사랑하는 직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원들 자세히 뭐야? 너무 많이 생겼어! 너무 많이 생겼어! 너무 웃겨! 야! 너무 웃겨! 나한테 너 또 그런 거 봐! 우리 형 다르나 공기 중! 우리 형은 다른 개봉으로 짓냐? 여러분 소개팅이 아닐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우와! 야 이거 이거 사라다잖아? 사라다? 사라다요? 어 사라다잖아? 저거 치세요? 진짜 우리 그 저... 관계자분들이 진짜 외모가 정말 훌륭합니다! 아이콜이 아이콜! 어떻게 봐요! 왜 죽을뜨렸어요! 하하하하하하하 나 유부남일세!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말려 침 흘렸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맞아요 말려? 김이랑 호복이도 먹고 근데 원래 시금치를 가지고 된장국을 끓여먹을 만큼 고소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엄청 고소할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정지할 건 아닐까? 정지할 건 아닐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오! 대우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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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안창살에 칼질이 너무 정교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씹힐 때 부들부들 하거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이 후 experts 하하하하 지금 시 순으로 다 뱉어 Gulf 아우 colonies 소전ución 야36 método 하하하하하하 하하하ук aer Evans 이 Carry 우선 빨리 김 그 잔 Esse I IS 내부 발 주방땡을 할 수 있어요. 주방 벌써 플레이어? 플레이어? 마시지? 마시지? 천천히 먹고 있어요. 이건 애 있으면 애랑 먹고 싶은데 애가 없다고. 애가 없네? 애가 있으면 애랑 먹고 싶은데 애가 없다고. 큰일 날 소리 안 해요. 원하는 식품은 다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식품이 맛있어요. 저 안에 완전 식품이 있어요. 계속 말 걸어요? 꼬리 찍어봤으니까 마주쳐 걸어주고 하는 거예요. 초콜레나 물래요. 김선수 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왔어 왔어. 왔어. 김선수가 초콜레나 물로 뺏기기 시작했어요. 물로 뺏기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나도 물 한잔 좀 발라줬어요. 아 물 쏘면 어떡해. 아 왔네. 아까 그 빵에다가 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약간 샐러드랑 피자랑 굴러느낌인 것 같아요. 알아서. 알아서 진행을 잘 해주시네요. 괜찮아요. 시간 먹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룩콜라 룽기 피자라는데 룽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김피자라는 뜻입니다. 룽기룽기 이게 아니라요? 좋아하시잖아요 형님. 2분 웃었습니다, 2분. 감사합니다. 웃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팀은 스테이크 2개가 추가 들어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미소 standing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아 아 진짜 진짜 이번에 정말 나보고 웃었어요 진짜 형님 정말로 으휴 영지야 우리 김선수 어때요? 어때요? 너무 멋있어요 김선수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8회차인데 어 해 어때요? 너무 멋있어요는 너무 초등학교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하겠어요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와 마스카보네가 5대5 비율로 들어가서 와우 숟가락으로 써먹 김선수 김선수 너무하네요 정말 저거 어려운다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 필라델피아부터 갑시다 예 형님 네 아 저 티라미쉬 케이크는요 안녕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